쉬어도 돼 성은씨,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긴가민가한데 긴가민가해요? 그럼 맞아요, 긴가민가요로 돌아온 빌리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블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빌리뷰를 만나러 긴가민가요로 돌아온 빌리입니다 독특한 이번 신곡 제목 긴가민가요는 어떤 곡인가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긴가민가요 The Strange World는 베이스하우스의 정글 장르를 접목시킨 일렉팟 곡으로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신스페이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리고 멤버들 마다 킬링 포인트를 잘 주목해주시고 저희 빌리의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컴백 무대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퍼포먼스 중에 있는 표소의 바뀌는 도능이 포인트입니다 오우 그리고 또 Come catch me now, yeah? 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대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한 소절 부탁드려요 5, 6, 7, 8 Can't explain 조금만 기다려